저의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20대 초반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기는 정말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 글을 적으면서 다시 생각해보아도 엄마에게 예쁨 받고 사랑받던 기억은 나지만 아빠에게 받은 사랑은 기억할 수가 없고 그게 좀 씁쓸할 뿐이네요. 제 기억 속에 저희 집은 부모님이 늘 심하게 다투셨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맞으셨고 아빠가 온갖 집에 가전제품을 던지고 부수셨고 그런 기억만 또렷이 남아있는 걸 보니 어린 저는 정말 충격이 컸나봐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피해의식이 있고 과거에 연애할 때 남친들에게 너를 보면 어떤 사람한테 크게 대이거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사실 피해의식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요. 최근에 돼서야 나에게 피해의식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다는 걸 인지했고 순간순간 드는 피해의식적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인지해서 고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 가정환경과 부모는 정말 한 인간의 삶 전체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부서진 물건들을 아침이면 엄마가 다 치우셨고 제 어린 시절은 그런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기억들로 가득합니다. 다른 친구들이 아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혹은 딸바보라는 아빠들을 TV에서 볼 때면 현재 32살에 저는 실제로 저게 가능한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웃기죠.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 다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 역시 사랑하는 아빠라는 존재가 전혀 공감가지 않는 거죠. 현재 독립한 지도 8년 정도 됐고 엄마만 따로 자주 만나거나 가족 모두가 만나야 할 때만 의무적으로 도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식사하고 대충 시간 보내다 집으로 옵니다.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냐? 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때리고 10년 동안 바람피우고 내연녀는 약 먹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? 어린 나는 정말 상처였고 무서웠다고 이런 거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냥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엄마가 고생하시니까요. 누군가는 이제 다 컸으니 너의 상처를 말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기대도 되지 않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하기 어려운 사람인지라 내 상처를 알아봐달라 하는 그 자체가 제 에너지만 소모라서요. 서운한 걸 이야기하고 내 상처를 토로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상대에게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. 전 아빠에게 내 에너지를 소모할 정도의 애정은 없는 것 같아요. 글이 길어졌네요.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와서 그런 아빠가 저에게 다정한 아빠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. 한 번도 다정한 적이 없던 사람이 32살인 저에게 이제 와서 힘들면 본인에게 의지하라고 연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소롭고 웃기더라고요. 같이 가족끼리 여행가자. 환갑 칠순 어버이날 생일. 이런 남들 자식에게 다 축하받는 이런 건 꼬박꼬박 다 받으려 하는 것도 가끔 좀 소름끼치는 느낌도 들어요. 왜 이제 와서 다정한 척 화목한 척 하는 거지 싶어요. 20여 년간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던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는 남보다도 더 먼 그저 생물학적 아빠였던 사람한테 32살이 돼서 갑자기 무슨 고민을 얘기하고 뭘 힘들면 기대라는 건지 제 생각엔 나이 들고 약해지고 자식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아쉬우니깐 저런 소리 하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드는데 제가 너무 비꼬아서 생각하는 걸까요?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분들은 현재 성인이 되고 어떤 관계로 부모와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. 어떤 의견이든 조언이든 다 감사히 읽겠습니다.